자, 조토나로 요즘 사랑받고 있습니다. 황계씨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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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이 이젠도 깜 catching零 하다 그때도 놀랐네 아, 그때도 놀랐네 아, 아픔의 겨울 흐린 아가꼬이 지혜의 술이 좋더라 지혜의 술이 좋더라 지혜의 술이 좋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재씨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즐거우시죠? 아까 이혜란씨가 가시면서 백세인생 이렇게 히팅했잖아요 순창 고추장을 드시더니 천세인생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순창에서는 백세인생 갖고는 도저히 안 묶인대 백세 이상 사는 데가 이곳인데 여기서 백세인생 얘기해봐야 안 묶인다면 첫세인생 지금같이 잡고 간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온대요 그럼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